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천과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던 겁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라고 썼습니다. JTBC는 앞서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선 뒤입니다. 명 씨는 이 돈이 공천과는 상관없이 김 전 의원 측에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란 취지로 반박한 겁니다. 김 전 의원 역시 JTBC의 회계 책임자 A 씨가 자신의 돈으로 선거 자금을 충당했다고 하길래 그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A 씨가 명 씨에게 돈을 빌렸는지 이후 자신에게 받은 돈을 명 씨에게 돌려줬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회계 책임자가 빌린 돈으로 선거 자금을 충당하고 이후 갚는 과정을 김 전 의원 허락 없이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 씨가 수천만 원 상당의 선거 자금을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경위도 불분명합니다. 검찰도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기에 거액의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